드디어 2일차인가? 아니지! 3일차인가? 오늘은 드디어 디지몬을! 아니! 우리 쿼러먼을! 아구머드를 진화시키면 알겠어! 오늘은 정말 열심히 할거라구! 아 과연 오늘은 또 어떤 디지몬을 만날 수 있을까? 참 설레는 날이군! 어 이게 뭐야? 우리집에.. 도끼비 도끼비! 왜왜왜? 큰일났어! 어 뭐야? 얘 가리는데? 큰일났어! 왜그래 왜그래? 편지가 없어 편지! 왠편지 또.. 빨리와! 편지가 없어 편지! 아 근데 이거 집 넓힌다 하지 않았냐 이거? 집? 아 집은.. 다음에 찾을 때.. 넘어질거야 아마도.. 뭔소리야? 아.. 적게임이래잖아? 어? 뭐야? 책과기 펜이 들어있는데 이거? 뭐지 이건? 어? 뭐라 적혀있는거 같은데? 뭐라 적혀있어? 뭐야 이거! 하하! 시청자분들은 게스트야! 오오.. 오오.. 우리의 디지먼 생존기를 봐주시는 여러분들께서.. 퀘스트를 꼼꼼히 하나 하나 적어서 저희가.. 걸러낸 결과가.. 이분들입니다.. 이분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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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은.. TV사이버님께서.. 네 이렇게 참여해주셨네요.. 한번 진화시키기.. 보상은 테라바이트 10개와 그 다음 금콩잉 2개가 지급이 된다 하네요.. 어 이게 그리고 퀘스트는 저희가 보상을 해본 결과 이제 한 분이라도 완료할 시에 저희가 이제 모든 보상을 얻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할 거에요 오케이? 오케이 바디 그리고 이제 뭐 퀘스트 내용 중에 이제 어 좀 저로 위주된 퀘스트들이 많았는데 네 그냥 저희가 이제 수정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는 좀 바뀐 퀘스트들도 있을 거에요 자 그러면 한번 두 번째 퀘스트는 뭐가 있을지 한번 볼까요? 어? 치토님이 주셨네요 자 성숙기 진화하기 금코인 10개 와우 와우 보상 빵빵해 빵빵해 좋아 좋아 자 세 번째는 과연 뭘까요? 어? 자연에 있는 디지몬 5마리 잡기 보상 다이아 5개라고 하네요 자연에 있는 디지몬은 잡을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잡냐면 어 이제 디지몬으로 무조건 잡아야 되는 거에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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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한번 오늘 또 시세가 많이 낮춰졌어요 저번에 너무 빡센 거 같아가지고 요번에 시세를 많이 낮췄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이런 식으로 네 어 다이아몬드 한 개당 금코인 한 개로 바뀌었고요 금개 세 개당 금동전 한 개로 바뀌었습니다 철개 여섯 개당 금동전 한 개로 바뀌었고요 어 그 다음에 이외에는 추가된 게 없는데 네 오늘은 또 랜덤 디지몬 뽑기가 새로 추가가 됐는데 네 이거는 나중에 이제 추가할 시스템 중 하나였는데 어 여기에다가는 미리 추가를 안 해놨거든요 지금 현재 추가를 안 해놨는데 어 금코인 이거는 30개당 한 회를 이용할 수 있어요 어 한 회요 30개당 30개당 근데 그건 알아주셔야 됩니다 3회차 하고 4회차는 없고요 5회차에 또 있고 6회차는 없고 7회차는 있고 이런 식으로 홀수로 계속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좀 한 회턴 쉬고 그 다음 하고 한 회턴 쉬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해하셨죠 다들? 예 오늘도 디지몬 생존기 자 스타트! 스타트! 자 일단은 저는 오늘 좀 코인을 교체할게요 아 야 이번에 코인이 아 상당히 쉬워져가지고 너무 좋다니까 진짜 통장이 어 좋아졌어 어 잠만 일단은 블럭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조합 때 어 저번에 만들어놨었나 저번에 이차 때? 요거 여기 아 여깄네 오케이 천금석 블럭 만들어놔야겠다 좋아 좋아 야 이거 오늘은 우리 이번에는 조금 단가도 좀 낮아졌겠다 이번에는 그거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 우리 집을 안 지었잖아 네 요번에 집 짓는 거 한번 해보죠 우리끼리 이제 각자의 집을 한번 지워보죠 각 각별집? 네 각자 괜찮죠? 괜찮죠? 좋네 좋네 좋죠 좋죠 아 좋다 아 좋다 오케이 아 왜이래 제가 이거 놓는 방법을 자세하게 몰라서 청금석 좀 있으신 분? 저 네 개 있어요 야 야 밑장 빼기 하지마 야 누가 지금 어 허키심했다 네 개 줘요? 네 개 있는데 어 네 개 좀 주세요 네 어 레드스톤 블럭이랑 청금석 블럭 두 개다 네 금동전 두 개네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어 야 벌써 나 22개 벌었는데 22개? 와 너무 많이 벌었다 야 이거 그니까 다음에 또 패치가 될 거 같네요 어허허허 저 이거 네 이거 하나만 벗기면 되거든요 어? 전번에 따라준 거 하나 초끼비님이 어 맞아 맞아 제인즈님 이제 진화할 수 있겠네 오늘 귀여워 어 야 잠시만 오늘 진화하면은 이거 캐스트 하나 벌써 완료된 거 아니냐 어 그러네 어 그러네 해보니까요 자 한번 진화하기가 테라바이트 10개와 금고인 2개 야 야 이거 하고 야 그 다음에 치토님이 주신 거 성숙기 진화하기 오늘 한번 해보자 그리고 디지몬 잡는 것도 하자 오케이 좋아 오케이 오케이 자 제인즈님 지금 어? 뭐야 레벨 지금 15에요? 네 뭐야 왜 이리 높아온자 정장에 치겠잖아 너는 헬클 엄청 먹였어 자 갑시다 자 치토님 아래는 사이버님 거 자 간다 와 기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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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좋아 야 오늘 나 오늘 그레이몬 만든다 오늘 나 그레이몬 만들거야 아 이렇게 해서 우리 캐스트 일단 사이버님의 캐스트 완료했네요 자 테라바이트 10개와 금고인 2개라 하네요 와 야 이러면 오늘 레벨업 짱짱하겠는데 아는디 좋아 자 그러면 저도 한번 우리 콜어몬을 오늘 아고몬으로 한번 일단 진화를 시키기 위해서 레벨업 좀 합시다 어허허허 오케이 오케이 레벨 12에요 짱좋고 아 닌 레벨 5인거 같은데 레벨 5네 네 낮아 낮아 아 낮아 낮아 쪼어 아 레벨 10 어 뭐야 15 야 15야 벌써 어 까불지마세요 뭐 까불지마세요 어 잠만 이거 설마 되나 아 잠만 진아 나 바로 진할 수 있나 잠만 이거 지금 조카도 레벨 11에 나이가 3정도 되야되니까 오케이 나이 3 한번 먹어봅시다 야 나 바로 진화하겠는데 어 야 좋아 짱짱 빨라나 하나 둘 세개 먹이고 자 그 다음에 자 해피룸을 좀 사볼게요 나도 이거 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정도 먹이구요 자 이거 세개 산 다음에 하나 둘 자 진화한다 에? 아구먼 아 내가 튕겼어 왜 아 집을 잃어버렸다 히치 WE Web 내 집 어디갔어 우리 집 어디갔어 아구먼 진화하다가 이게 몸봉련이야 그렇게 우리들은 이제부터 집을 짓는다 진짜 새집을 짓는거야 자 일단 우리 흙부터 가꿔야겠지 아 진화가 뭔 봉변이냐 이게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저도 집이 완성이 됐네요 저도 이제 인테리어만 조금은 꾸미면 될 것 같습니다 작업대랑 이제 8호등 여러가지 좀 가구들을 좀 놓께요 여러분들은 뭐 가구 좀 있나요? 가구들은 다 놓으셨나? 오 저희집에 조합되어있어요 와우 와우 엄청나 굉장히 엄청나 굉장한데 야 우리집에 8호있다? 오오오 오오오 야 제인지집에 뭐있냐? 창고있다? 우와 와 너무나는데요? 진짜 다들 대박인데요? 자 여러분들 본받고싶습니다 또 아 잠시만요 아니 사람은 집에 초대해놓고 아 아 그렇게 매너 없이 집들이 선물도 안 들고 가는데 되겠습니까? 제인지님 예 저 있습니다 선물 뭐 뭐 뭔데 또 아 좋아 이게 돌을 캐다보니까 버벅이 나오데 이걸 좋아하실지 모르겠는데 내가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떡 떡 떡 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집들이 왔어요 들어오세요 오오 따라라라라라따 따라라라라라따 아 이거 별거 아닌데 일단 내 똥이랑 이거 이거 이잖아 어 어 아니 이것은 디지몬 레벨을 올릴 수 있다는 테라마이트 아닙니까 오우 내가 난 돈 주고 다 왔지 자 가져가 좋아요 뭐 제인지는 뭐가 좋았어요? 저는 네 요요요 버섯 와 이거 쓸데없는 거잖아 죽어먹으면 그러기야만 맛있더라고 어 그래요? 이거 뒤지못먹이는건데요? 아 그러면 아우 여기 봐봐 요거 요거 갓잡은 토끼구이 이야 자 여러분들 기대 기대 아 만만의 기대 아 이거 내가 열게 내가 열게 아유 알겠다 아이고나고 야자 준비됐지 준비됐지 다들 눈 가리고있다 눈 가리고있다 자 자 하나 둘 짜잔 아 나 지금 위에 보고있어 위에 보고있어 짜잔 그렇게 납치되었다 으허허허허 이 자식들 지금부터 지금부터 게임을 시작하지 게임을 시작하지 어 야 그러지마 죽이지마 아 이게 생각보다 아늑하고 좋은데 저 여기 살겠습니다 네 살겠습니다 여기 된가믹으로 봐야되죠 허허허허허허헠 fellow 라다다다다다다다다 아 나무 필요하신분들 있으면 제가 밖에다 나무 나누 attaching 아 내 아 너무해 아 징코맨님 집들이 한글 가야죠 우후 다들 선물을 다 챙겨오시는 거죠 네 당연하죠 아 여기 비가 너무많이 오네 아우 아 Excellent 오줌 그만살했죠 이야 너무 아늑하다 저 살이 다했고요 로 Итак 아 여기가 네 여기가 어떤 침대에요 와 돌침대네 이거? 별이 다섯 개! 별기도 느껴지시죠 여기? 와 따뜻하나? 야 여기가 이제 추울 때! 겨울에! 여기가 겨울에 이제 그거죠? 겨울에 이제 여쪽에서 자고 여쪽에서는 이제 여름때 자고 아 맞아요 맞아요 아 내가 남의 집 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특풍도 잘되고 천연 도일러가 있겠네 제가 하나 준비했습니다 어머나 어머나 제인지님은 뭐 준비한거 없으세요? 왜요? 금동전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 제인지님도 한번 가봅시다 저의 집들이 선물은요 제가 먼저 소환할게요 이번에 짜잔 아구몬입니다 오 아구몬 잘생겼어 잡으라고요? 아뇨아뇨아뇨 자 여기에요 MP MP칩 대박 비싼건데 제가 또 장난했죠 징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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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선물 줘야되나 네 이게 진짜 먼 나라에서 온거거든요 고깨기? 아니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야 뭔데 뭔데 진짜 비싼건데 이게 아마존에서 건너온 나무야 나무야 천연나무 너무 했다 진짜 쫓나 아니 여기서 원숭이 오줌 냄새가 나 왜 나한테 주는거 같지 어? 아휴 이제 우리 다이아 어깨 우리 이제 디지몬 잡죠 우리 다섯 마리 잡읍시다 근데 잡을 수 있으려나? 잠깐 레벨 하나만 더 키우고 잠시만 저희도 한번 배나 한번 실험해볼까 일단 저는 좀 메가바이트를 좀 하나 사놔야될거 칩을 사놔 아 칩 못사네 일단 레벨 조금만 사놓을게요 네 어! 진화했다 우와 야 뭐야 나는 잠깐만 나는 야 뭐야 왜 갑자기 길몬으로 진화해 얘기하고 진화해주지 그거 MP 하나 먹였거든 어 시대를 와 야 과연 진코백은 진화할 수 있을까 야 꿈 한번 너도 좀 커해야지 야 브이몬으로 이제 진화해야지 해야지 해야지 아 근데 브이몬이 진짜 좋은게 화염 이런걸로 와 와 됐어 오 야 코백아 너 이제 이거 뭐 이런거 해야지 어 너 어떤거 할거야 나 어떤걸로 진화할거야 나는 일단 화염드라몬으로 진화하자 화염드라몬? 어 괜찮을거 같지 않니 아 그럴까 매그너몬은 조금 이따가 나중에 추가된대 아 오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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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일단 우리 다섯마리 사냥을 하자 간다 아 아 아 아 아 아 잠만잠만 이렇게 하고 때려야돼 이렇게 하고 자 가라 아구먼 그렇지 와 일단 한 마리 잡았고 우리 다섯마리 잡아야되지 오늘 오케 자 어 얘 레벨 16 오케 좋아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몇대를 때려야돼 아홉 둘 셋 예 슬슬 아구먼을 해도 될거같은데 하나 귀몬 스틸 아 오 좋아 야 근데 아이템 떴는데 오케 이렇게 해서 두마리 지금 두마리 잡았죠 어 어 야 레벨 18짜리다 얘 잡자 어 야 브이몬 잡아 아 아 브이몬 출격 야 근데 어떻게 할 수 있니 너 이거 할줄 알아 어 뭐야 아구먼 잡았는데 하하하하 죽어버린다 어허 야 뭐야 브이몬 레벨 20됐어 네 브이몬이 좀 굉장하긴 하 자 지금 세마리 잡았죠 세마리 잡았고 자 이거 잡으면 네 마리겠다 아라 디몬 어딨어 오오오 앙 앙 앙 우리 좀 사냥을 해놔야되요 그래도 자 이렇게 하고 아라 디몬 그렇지 어떻게 어떻게 오케이 M해가지고 할 수 있어요 M해가지고 상대방꺼 이렇게 잡아놓고 해야되 오 뭐지 오오오 오케이 야야 레나몬 잡아 야 레나몬 때려놔야지 때려놔야지 레나몬 때려놔야지 아 가볍게 나왔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일단 오늘 퀘스트는 이제 하나 남았네 아 근데 오늘 결국에는 R 하나도 못 뽑았네 다음 회차 때 R 사라지는데 진짜지 어 진짜요 네 다음 회차 때는 R 못 사잖아요 아니면 우리 돈 모아서 R 좀 하나 살까요 그럴까 몰빵할까요 우리 아 그럴까 아니 근데 오늘 광주면 조금만 하면은 될 것 같은데 몰빵해가지고 차마다 조금씩 몰아주는거지 네 회차마다 나오는게 아니에요 그거 다음 회차 때 나오고 나올 때마다 근데 오늘 좀만 광주면 괜찮게 나올 것 같은데 두 명 정도는 나올 것 같은데 저희 성숙기 찍으면 맞아 성숙기 찍어야 돼 성숙기 찍으면 성숙기 찍으면 금코인 열 개 금코인 열 개요? 네네 그러면 저한테 금코인 다섯 개씩 투자들 해 주실래요? 네 왜요? 제가 지금 문장을 만들었잖아요 네 그 상태에서 레벨 1만 업하면 지금 바로 성숙기 되는데 나도 2만 업하면 돼 근데 그거는 성숙기가 아니잖아 그거 캡슐지나잖아 성숙기는 엑스보이 몬이잖아 그러네 캡슐지나도 성숙기인데 진짜? 아닌 걸로 아는데 캡슐지나는 캡슐지나는 캡슐지나이 따로 그게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게 좀 근데 애매하지 않나? 그게 좀 맞아 좀 성숙기라기에도 애매하고 방지를 하세요 코인이 안 낼 거 안 내요 몇 거면은 왜 산 거야? 문장을? 오케이 나 지금 벌써 다섯 세트 넘어가는 거 같은데? 어허 다섯 세트 석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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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것도 진짜 야 이거 석탄부자되겠군 오늘 아 저기 석탄로 장사실러고 나 석탄만 코인 40개 정도 얻을 거 같아 오늘 진짜 장난이 아니라 나 레드스톤만 하나 둘 셋 넷 다 한 번 여섯 세트인데 여섯 세트 근데 청금석이랑 같이 있어야 교환되잖아 그니까 내 말이 아 애매하겠네요 교환못하겠네 눈물 눈물 아니 근데 한 세트도 충분히 많지 않나? 한 세트? 어헝 한 세트도 좀 많지 않나? 아 근데 별로 못 뽑을 거 같은데 그런가? 두 개당 이렇게 교체가 되니까 응 아홉 개씩 그렇죠 열여덟 개씩 교체가 되겠네 8에 64니까 그럼 여덟 개는 뽑겠네 저거 지금 석탄 이 정도면 석탄 다 캔 거 같고 코인만 이제 어쩌저쩌고 이제 좀 하면 될 거 같은데 으쌰어짜쌰 좀 하면 될 거 같은데 아 오늘 다이아를 못 캤어 지금 코뱅님밖에 못 캤지 않았어요? 다이아 아 그니까 아 오늘 다이아가 안 나와주네 어허이 다이아 삼아 다이아님 나와주세요 다이아님 어떻게 되십니까 아허어어 눈물 눈물 그거 알아요? 뭐요? 다이아를 크게 맺히면 다이아가 나와요 다이아 없는데? 너무 작아서 아 안 되도 서희방 질렀다가는 큰일나 아니야 아니야 진짜 너무 작아서 그렇다니까 한번만 더 크게 질러봐 따아아아 아 다만 불러서 안 나오네 이라이 그렇게 그는 엄크가 뜯었다 지금 시간 열한시 지금 시간 열한시 죽을 거 같다 근데 민호 신고가 들어올 거 같다 허위 가겠습니다 사장님 어 와봐 와봐 아 아 사장님 사장님 더 뜨거워요 아 너무 뜨거웠잖아 사장님 어 어 사장님 뭐해요 여기 사장님 그거 아세요? 우리 아구모니 이런 좀비들도 처치해준다 어 진짜? 죽네 와 그럼 아구모니 꺼내 예? 아니 사장님 다 죽였는데 뭘 꺼내라는건죠 아 저기 뒤쪽에 오는구만 아유 아유 제사원 아 무슨일인가 아 빨리 오게 지금 어? 우리 이제 이동할 차례네 아 조금만 기다려봐 다이아가 눈앞에 모였어 어휴 야 이거 큰일인데? 어휴 어휴 여긴 어디야 또? 야 야 내가 술을 너무 마셨나봐 아 여기 또 어디여 여기 소팀장 예 여기 어디여 여기가 어디여요 아유 내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셨나보네 아유 야 기다려봐 예 사장님 다시 간다 올게 예 사장님 음 야 여기가 예 사장님 예 사장님 아유 여기 어디죠? 대체 어디 간거야 저 우리 집이 사라진거 같습니다 서장님 아 아 아 다시 집을 찾았구먼 근데 우리 원래 집이 사라졌어 우리가 만든 집이 헛수고가 됐다고 이게 뭐한짓이야 에러가 너무 심해 진짜 장난이 아니야 에이카 와뇨 아유 아무튼 우리 일단 오늘 교체한거 일단 좀 코인으로 교체하자고 자 어 여깄다 오케이 나 일단 속탄이 진짜 많이 캤쓰다 나 7세트 캤쓸걸 6세트인가 아니 구 그 구울거도 남겨놔야돼 어? 나 30개 캤다 속탄으로만 와 30코인 진짜? 네 30코인 야 야 나 근데 원래 집에다가 템을 많이 놓고 왔는데 나 어떡하냐 나 다이아도키랑 다 해놨네 총공석 기부 받습니다 총공석 저도 없어요 아 야 우리 집 다시 지어야 되니 왜 이리 오류가 심할까 아 그니까 맞아 이걸 참 으흐 41개 있다 우와 저저저저 4개만 아이 형님 미안한데 나도 진화해야 돼 아이 형님 왜 4개만 지십쇼 미안하다 형님 제가 이거 드리겠습니다 어? 아이 필요없어 어 나도 있었어 자 동전쪽만 더 구해보죠 아 나 근데 오늘 좀 많이 얻을 줄 알았는데 그닥 많이 못 얻었네 네 그니까 좀 뭔가 될 줄 알았는데 네 조금 아쉽네요 음 아 집 꾸미는데 너무 소비를 했는데 집 꾸미는 것도 실패했어 지금 입이 날라가 버렸어 어 나 56개다 코인 네 오십줍게 네 형님 나 레벨 좀만 해야겠다 레벨 업 좀만 하고야 아 사랑합니다 형님 나 레벨 업좀만 하자 나도 22 찍어서 빨리 해야지 아우 당연하죠 오케이 22 나도 진화한다 나도 진화한다 나도 진화한다 부경이 부경 왔어 오케이 자 밖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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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되셨나요 준비됐어요 그거 좀 해주시죠 아침 아침 준비되셨나요 다들 준비됐습니다 갑니다 두둔 두둔 다 이제 넣어버렸어 갑니다 그레이몬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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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몬 진화 잠시만 아 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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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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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몬 진화 그레이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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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쩐다 쩔어 반할뻔했다 XV몬 보다 크네 거기다 내가 너보다 그게 더 높네 공격력이 와 그렇네 쩐다 쩐다 근데 우리 용암 좀 구해와야 되겠다 진짜 장난이 아니라 코인 61개 나왔어요 61개? 말도 안 돼 오늘 잘하면 완전체들 하겠는데 완전체는 좀 무리가 크고 와 쩐다 장난 아니다 저 이거 15개 사고 블루카드로 바꿀게요 오케이 오케이 아 생각해보니까 저 분은 그거구나 그 그라우몬이구나 그라우몬 저 이거 돈이 배로 들어요 저는 아 그렇네 그렇네 그라우몬이다 보니까 님들 이게 뭔지 아세요 열심히 이게 살짝 돈 낭비하는건데 이게 이게 라이딩이거든요 오 이게 라이딩이 되는게 있고 안되는게 있어요 탔습니다 아 근데 님면 안될수도 있어요 에이 설마 XV몬인데 안돼 그거 내 알기로는 안돼 그 그라우몬은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223 자 갑니다 자 탈수 있나 오 탔다 야 XV몬 나 실망시키 아하하하 기다려봐라 또 다녔는거죠 이ument이 넣으면 되겠죠 아니 우클릭이야 우클릭 하하하하 어디서 눈물거리는 데만 아 그라우몬은 탈수 있어요 오 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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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타진다 타린다 오 타린다 타린다 오 타렸다 타렸다 으아아 부럽다 부럽다 으아아아 야 멋있다 멋있다 아하하 ente 아하하 하하 아 두개 당비하셨네 아 어떻게 XV몬이 저기 이 봉척한 놈아 이것도 못해? 야 그거 우클릭하면 되겠죠? 아니 우클릭이야 우클릭 어디서 눈물거리는데마 그라우먼은 탈수있어요 오 타진다 타진다 오 타진다 타진다 와 부럽다 부럽다 멋있다 멋있다 아 두개 낭비하셨네 아 어떻게 엑스보이 문이 저 이 몽창한 놈아 이것도 못해 야 그거 때리면 피달아 또 돈 들어 죽어 임마 죽으라고? 운성이 운성이 문제가? 여기서 저 코인 하나만 주실 분 있나요? 저 29개 남아서 딱 한개만 있으면 딱 할 수 있거든 오 이분도 진화하실 것 같은데요? 아 저 이거 근데 금코인 딱 10개 남네요 10개? 와 엄청 소비됐네 과소비다 자 이제 진화할 수 있나? 잠시만요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자 가봅시다 와 진화 야 공룡됐다 공룡됐어 야 이거 탈 수 있어요 23레벨 만들어주시고요 바로 님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걸 로우클릭해봐요 탈 수 있어 오 갔다 저 근데 이건 뭐하는거에요? 움직여봐 움직여 와 저 한개짜리야 저한테 주세요 주세요 빨리 저기요 아 그거 줘주세요 아 님 다른거 맞어 아 님 번개들 한번 만들면 할 수 있어 탈 수 있어 아 그래서 라이트 뭐 샀거든요 어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거 조합이 안 돼요 뭐죠 줘봐 저거 아홉개 있어야되는지 아는거? 아홉개요 아홉개요 뭐야 뭘 쓴거야 뭐지? 여덟갠데? 이게 이게 조합이 안된다고? 예 아 그럼 제가 조합 한번 시켜드릴게요 조합이 안된다 지금 제가 캡슐 3개 있거든요 그것까지 합하면 님 예? 캡슐 잘못하셨어요 조용히 하세요 주세요 아 드렸거든요? 저 캡슐 아니야 야 잠깐만 이거 그거잖아 이거 그 말 되는거 아니야? 토우문되는거 걔 말발굽다는 애 걔거 아닌가? 어 잠깐만 기다려 아냐아냐아냐아냐 님 다른거 사셨어요 번개들 한번 만들겠습니다 이거 프렌드쉽이에요 프렌드쉽 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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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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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그거 맞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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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할 수 있냐 근데? 조합한다 조합한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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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단계로 근데 레벨 레벨 되냐고 잘못했다가 꽝 되는거야 지금 이미 진화 한단계 늦췄어 오케이 오케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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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뭐야 가자 레벨 부족 백퍼 레벨 부족 이름을 모르겠다 아아 뭐 뭐뭐 돼있는데 비드라몬 골드 비드라몬 매그나몬 레이드라몬 라이드라몬 어 라이드라몬일걸 라이드라몬 맞나? 아 아 인베네야 넣어야 되는구나 어 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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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간다 야 진카 진카 야 잠깐만 얘 레벨 나눠줬네 오케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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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간다 진짜 간다 오케이 좀 밀어 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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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간다 간다 자 번개 드라몬으로 진압 우와 야아 야아 번개 드라몬 야아 자 한번 타보세요 자 라이딩 하나 드릴게요 아 저 라이딩 있습니다 아 저 주세요 그럼 자 오오 야아 잘 타고 나 있네 번개 썬더 번개 총 번개 어금니 어금니 오 야 잘 달린다 야 우리 레이싱 한번 할까 우리 다 꺼내서 레이싱 한번 하자 얘들아 그래 가자 가자 자 다 준비됐나요 나 왜 안 움직이냐 얘 아 얘 앉아있는 상태인가 잠시만요 얘가 좀 안 움직이거든요 얘가 차도남이거든요 지금 아 고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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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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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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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오 야 벙게 드라마 왜 이리 느려 야 너 대미시다던데 벙게 드라마 야 다시 돌아가자 돌아가니 돌아가니까 내가 빠르지 내가 더 빠를걸 내가 더 빠를걸 야 일단 우리 이제 타는거까지 완료했다 다들 코인 몇정도 남으셨어요? 저 2개요 2개요 나만 30개 남았냐? 저 아까 엄청 썼잖아요 30개 내고 교체하겠습니다 오 뽑기 자 뽑기 갑니다 자 버렸구요 자 간다 야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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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이번에 뭐가 나올까요 자 간다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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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 말고 으아 간다 과연 과연 자 어 저거 뭐야 포포에그? 얘 뭐야 어 저 파당몬 아냐? 어 진짜? 어 파당몬이까? 아니 아니 뭐지 뭐지? 깨어보는 것도 없습니까? 알람 알람시계가 저 등대없어요 알람시계 하나만 주십시오 아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아 드리겠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요요요요요 사드린다니깐 난 안타진걸 자 간다 근데 얘 뭐냐 어 어 얘 아르마몬 아 아 아니 얘 뭐야 레나몬 아닌가 어 레나몬요? 레나몬치곤 꼬리에다가 풀립 달고있어 그니까 얘 뭐야 그 다음진아가 뭐야 얘 다음진아가 없는데 아하하하 아 얘 수고하셨습니다 야 얘 다음진아가 안나와있어 진짜 안나와있어? 어 진짜 안나와있어 님들이 아 이거 못보는구나 아하핳 나 진짜 돌겠네 와 얘 뭐야 이거 끝 아 아 마지막이 좀 아쉽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디지몬 생존기 삼아도 한번 플레이해봤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잊지마시고 한번씩 부탁드리겠구요 다음 영상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과연 어떤 시스템 나오고 저희가 어떤 디지몬을 키울지 한번 재밌게 봐주세요 여러분들 아래 댓글로 퀘스트 내용 받고 있으니까 퀘스트 신청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빠빠씨 빠빠빠빠빠